안녕하세요. 잘 잤어? 오! 수환 씨도 있어. 잘 잤어? 네. 시행기 뭐지? 이런 이런 외국 시행기 처음 타죠? 네. 어땠어요? 처음에 뜰 때가 진짜 부끄러워요. 오늘 흔들려야 해요. 저 때문에 흔들렸는데 흔들려야 해요. 오 잘했어. 진짜 예쁜데? 사진 찍어 있어. 이제 필리핀에 볼 수 있어요. 필리핀! 여러분 우리 진짜 필리핀에 도착할 거예요. 사진 찍어 있어. 여러분 그게 필리핀이에요. 그게 필리핀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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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박이에요. 샨채연이에요. 어떤 기분이 지금이야? 그거 떨려. 근데 모르겠어. 그게 떨려. 필리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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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!